네, 안녕하세요. 대학공경매사협회 이경렬입니다. 네, 곽복선 실장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PT 스파레쥬 교육기관과 교육 커리큘럼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대표님 써놓은 것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PT나 스파레쥬는 교육 목표와 지향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 형태에 따라서 서로 기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 그렇죠. PT 스파레쥬는 6박 7일 딱 정해져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PT는 1대1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디 갈 수밖에 없죠. 개인 간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스파레쥬는 6박 7일 동안 교육을 마치면 명시적인 교육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스파레쥬는 6박 7일 동안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 어떤 때는 저녁 9시까지 수업이 풀로 진행이 되죠. 네. 실무 과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 PT 과정을 스파레쥬에서는 싹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6박 7일 동안 몰입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죠. 네, 네. 끝납니다. 6박 7일 동안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들을 공유하며 경매 실전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훈련합니다. 졸업 이후 스파레쥬 생들은 낙찰 명도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물건을 고르게 되면 서비스를 쫙 받는 거예요. 스파레쥬을 끝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이 조언은 서비스일 뿐 정식 교육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생들은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파레쥬 6박 7일만 마치고도 스스로 물건을 낙찰을 받는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 나는 이왕 이 서비스가 있으니 대표님한테 자문 구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여쭤보면서 진행해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서비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신청해야 주지. 본인이 이제 조사 보고서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고서가 오고 또는 질문이 들어가야지 그 서비스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낙찰받고 명도면 명도까지 그러면 전원세 내는 것까지도 계속 여쭤보면 됩니다. 대표님 저한테 어디에 써먹어? 이럴 때 써먹는 거지. 팍팍 써먹으면 됩니다. 안 써먹어서 문제입니다. 자 PT는 교육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이른바 죽은 PT로 활동하지 않거나 공부를. 나왔습니다. 여기에 죽은 PT 아니면 잠시 위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좀비 PT입니다. 좀비 PT. 웃깁니다. 정말. 우리 교육생들 중에 어떤 교육생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쫙 배워가지고 낙찰이 5, 6개월 만에 아니 3, 4개월 만에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낙찰받는 과정까지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아 좀 천천히 하지 뭐. 이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죽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아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좀비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나중에 또 들어오시면 다 받아들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한번 아 나 공부 1년 동안 쉬었는데 다시 해야 되겠다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현재 공부하는 도중에 낙찰받고 조사하는 과정에 내가 뭐 출장을 간다든지 해외 발령을 난다든지 이래버리면 공부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1년 뒤에 2년 뒤에 오셔도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학습과정은 양자가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PT 스파레주의 매뉴얼이죠. 큰 단락을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량 물건 검색 훈련 단계를 거치시고 2번 시세 조사와 시세 분석 훈련 시세 조사를 디테일하게 한 다음에 이걸 분석하는 훈련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현장 조사 훈련 4번 물건을 골랐으니 그죠. 물건을 골랐으니 분석도 했고 조사를 해봐야지만 이 물건의 눈으로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 조사 훈련 그 다음에 4번 수익률 분석 훈련 이 물건의 가치 조사한 게 나한테 수익이 얼마만큼 나며 내가 투자 대비 얼마가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작성해보는 훈련을 갖겠습니다. 5번 낙찰과 결정 훈련 수익률표를 작성했으니 거기에서 내가 얼마를 쓰면 얼마의 이익이 나오는지 얼마를 쓸 것인지 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수익률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쫙 늘어놓는 거죠. 내가 2억의 물건을 낙찰받을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2억 500부터 쫙 밑으로는 1억 5천까지 해서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정말 얼마를 쓸 것인가 훈련이 여기서부터 마인드가 필요하죠. 여기서 진짜 부자 마인드가 들어가죠. 이게 고민이 많이 닿는 단계예요. 사람 심리가 조금 쓰고 싶은데 그러면 분명히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할 때 정확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조사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조사와 분석이 완벽하면 내가 얼마를 쓰는 결정 훈련이 빠르죠. 맞습니다. 근데 시조사가 정확도가 떨어지면 부실하면 여기서 고민이 돼. 판단이 확실히 안 들죠.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들죠. 내가 얼마를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다 하는 거는 내가 조사가 미약했다. 내가 조사가 부족했다. 부실했다. 내가 조사가 완벽했으면 나는 벌써 조사한 단계에 이 물건을 얼마 이상 써서 낙차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수익을 100만 원 먹을 거를 95만 원만 먹자. 80만 원만 먹자. 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낙찰과 결정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6번 즐거운 명도 훈련. 낙찰 받은다면 또 명도를 해야 되겠죠. 명도라는 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명도. 주는 명도. 내가 이익을 봤으면 조금 더 베풀어서 내보낼 수 있고 쉽게 쉽게 가자는 취지의 즐거운 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약 한 첩 지어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실제 교육생들은 본 과정을 마친 후에도 소금쟁이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매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한 건 낙찰과 명도가 끝난 이후에도 별도의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하나의 물건을 낙찰 받았잖아요. 이 마음의 열정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거는 또 저게 필요해요. 그럼요. 어떤 뇌가 항상 경매라는 우물 안에 항상 거기서 살아야 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교육에 꼬박꼬박 오신다든지 우리 퀘악장 세미나도 있잖아요. 그렇죠. 퀘악장 세미나와 소금쟁이 활동 이거를 통해서 열정이 식지 않게 식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게 소금쟁이에서도 또 질투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막 교육생들이 계속 열심히 해서 상차를 받다보면 이것도 막 받아나올고 또 내 마음속에서도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가다보면 뭐가 나와요? 성과가 나오고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깨알같은 돈 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경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금쟁이나 퀴양장 세미나 오신 분들은 오직 경매만 생각하니까 경매의 얘기가 항상 나오죠. 항상 화두죠. 액기스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도움이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